딱히 별생각 없을 것 같은데 어 같이 논거지 뭐야 하도겐 오 뭐야 방금 봤어? 페링댐 아핰 졸라 웃기는 게임 이게 뭐야 아니요 저 이번달 칩프로 할라구요 일단 근데 뭐 월말에 할수도 있고 요새 좀 견주하고 뭐하고 바빠가지고 야 야무치 시점으로는 이 심리전이 안보이겠지? 이게 고수들의 싸움이라고 어 야무치들 이거 보여? 어? 고수들은 이렇게 싸운다 아 아니 좋아 이 제길 당했다 아 이게 고수의 싸움이지 아니 점프랑 페링이랑 존나 웃기네 이거 아 근데 정갈골이 뒷발차기 흐흐흐흐흐흐흐 하단 뒤로 빠졌다가 자자자잔 중단 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심리전이다 자자자잔 하단 자자자잔 중단 자자자잔 피해주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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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피하고 때리고! 간지! 아! 타이밍! 피했죠? 왜니? 안되겠다! 제대로 게임해야겠다! 젠장!